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즐겨라 위험하게 사는 즐거움 오쇼지음 손민규 온김 소담 출판사입니다. 아쉽게 절판된 책이죠? 하지만 책춘함이 사랑하는 책 중에 한 권이고 아마 오쇼의 수많은 저작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책춘함이 굉장히 삶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정말 새로운 시야와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고마운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오쇼에 관해서는 정말 말이 많죠 그래서 책춘함은 도판의 슬램덩크 강백호 혹은 강백호의 모델이 됐다고 알려진 데니스 로드맨 엄청난 말썽꾸러기들이죠 하지만 농구 하나는 확실하게 하거든요 특히 이제 리바운드를 확실하게 하죠 오쇼에 관한 말이 많지만 또 오쇼만큼 우리를 언어의 어떤 진검다리를 넘어 그 이상의 세계를 보도록 안내하는 인도자는 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쇼의 책을 볼 때는 여러분 수많은 구설수들이 많지만 진위 여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구설수들이 있지만 그냥 목욕물에서 목욕물을 싹 버리고 깨끗한 아기만 건져올리는 그런 지혜로 오쇼의 책들은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앞서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 오늘은 새로운 파트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책 표지에 멋진 구절 하나 있죠 삶은 위기가 있을 때만 활짝 피어난다 인생은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하다 항상 위기를 감행할 능력을 갖추어라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라 위험은 진정한 삶을 살게 해주는 단 하나의 보증서이다 자 두려움을 넘어서 명상 방법의 소개 그리고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인간에게 삶이란 본래 두려운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져야지만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된다 용맹해진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용맹한 사람은 그저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자에게 두려움은 진정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길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용맹함과는 차원이 다르다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의 상태를 직시하고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깨닫는 것이다 두려움을 인정하라 두려움과 죄의식은 같은 것입니까 두려움과 죄의식은 같은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인정할 때라야 그 두려움은 어떠한 구속도 안겨주지 않는다 그러나 두려움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죄의식이 된다 그대가 삶의 한 양태로 두려움을 인정한다면 두려움은 삶의 한 양태이다 인간의 한 부분이다 그것도 아주 작고 하찮은 부분이다 부분과 달리 전체는 거대하다 인간이 한 방울의 물이라면 전체는 바다이다 그러니 당연히 두려움이 쏟는다 내가 전체 속에서는 사라지는구나 나라는 개인이 사라지는구나 이것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모든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소멸에 대한 공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두려움으로 떠는 것은 당연하다 두려움을 인정하면 인생의 한 양상임을 인정하여 완전히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즉시 멈춘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에너지가 전환되어 그대에게 자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물방울이 바다 속으로 떨어져 사라져도 물방울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실인즉 물방울이 바다 전체가 된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면 죽음은 열반이 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때 예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고자 하는 이는 살 것이라 죽음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럴 때 죽음의 공포는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려움의 에너지가 전환되어 자유가 된다 이와 달리 두려움을 비난하고 억압하면 그때 죄의식이 생긴다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자신을 애고라는 보호막으로 감싸려고 할 때 죄의식이 솟아난다 억눌린 모든 것은 죄의식을 낳는다 금지된 모든 것은 죄의식을 낳게 한다 본성이 거스르는 모든 것은 죄의식이 된다 그럴 때 그대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이런 진실하지 못한 언행은 죄의식을 낳는다 그대는 이렇게 물었다 두려움과 죄의식은 같은 것입니까? 같지 않다 두려움은 죄의식이 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두려움에 대한 그대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두려움으로 인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두려움은 죄의식이 된다 그러나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관련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두려움은 자유가 된다 여러분 멋진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으로 인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두려움은 죄의식이 된다 그러나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관련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두려움은 자유가 된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은 어떤 것도 일으키지 않는다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대 자신에 대해 못났다고 그르다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대는 그대이다 죄의식을 갖지 말라 죄의식을 느끼지도 말라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대가 그른 것이 아니다 행동에는 잘못이 있겠지만 그대 존재는 아무 잘못 없다 행동은 그럴 수 있겠지만 존재는 항상 옳다 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안에 불면에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표현도 하고 또 여기서 표층 종교에서 잘못 심어준 죄의식은 데이비 도킹스 박사의 의식 레벨에 보면 인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수치심과 죄의식이죠 잘못된 방식의 수치심과 죄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건전한 죄의식과 수치심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거고 그러나 어떤 이데올록이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진리가 아닌 것들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그런 방식으로 정죄하고 억압한다면 그거는 바로 이런 잘못된 죄의식이 되겠죠 저는 제 자신이 중요하고 힘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늘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왜 그럴까 깊이 명상해 보니 두려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애고는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다 정말로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애고 또한 없다 애고는 보호막이자 더불어 갑옷이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대는 자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감히 누구도 그대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근본 바탕에는 두려움이 도사린다 옳게 보았다 그대는 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포에 대해 들여다보았다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어떤 일이건 간단해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인은 무시한 채 애고를 붙잡고 씨름한다 그러나 애고는 진짜 문제가 아니다 진짜 질병은 제쳐두고 병의 증상만 갖고 씨름하는 꼴이다 진짜 병은 두려움이다 애고를 붙잡고 싸우는 것은 목표를 잘못 잡은 것이다 애고는 진짜 적이 아니다 가짜일 뿐이다 그래서 설령 이긴다 해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리고 이길 수도 없다 물리쳐야 하는 것은 진짜 적이다 가짜 적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기에 이길 수가 없다 가짜 적은 허울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마치 흉한 상처를 장신구로 가리는 꼴과 같다 예전에 나는 어떤 영화배우의 집에서 머문 적이 있는데 그 영화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파티를 주선했다 한 여배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시계를 차고 있었다 시계줄도 아름답고 매우 컸다 그녀의 옆에 앉은 사람이 시계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는 조금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나는 가만히 지켜보았다 옆에 앉은 사람은 시계를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시계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자가 계속 조르자 그녀는 드디어 시계를 풀었다 그때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었다 여보의 손목에는 큰 하얀 점 나병 환자와 같은 큰 반점이 있었던 것이다 여자는 아름다운 시계줄 아래로 나병의 반점을 감추고 있었다 숨긴 것이 드러났기에 여자는 땀을 비워듯 흘리면서 불안해했다 일곤은 마치 이와 같다 두려움이 거기에 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두려움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남이 알게 되면 그들이 그대를 더욱 공포 속으로 몰아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몹시 두려워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그대를 때리려고 덤벼들 것이다 자기들보다 더 약한 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대를 모욕하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약자를 착취하고 거둬차기를 즐긴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모든 이들은 두려움 주위에 커다란 애고를 만든다 그리고 풍선에 공기를 넣듯 애고를 크게 부풀린다 그렇게 되면 애고는 매우 커진다 아돌프 히틀러, 우간다에, 이디아민 이런 이들은 매우 과장되게 부풀려진 유형의 사람들이다 이런 부풀려진 모습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뜨린다 이들은 정작 공포에 깊은 늪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들임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사람들을 겁줄 이유가 없다 왜 그러하겠는가 스스로 두렵지 않은데 남에게 두려움을 유발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하고자 다른 이들에게 겁을 준다 겁을 줘야만 사람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않을 것임을 그들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하는 짓이다 그대는 똑바로 보았다 바로 그렇다 그러므로 애고와 싸우지 말라 그리고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노력하라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생의 일부분이다 두려움을 숨길 이유는 하나도 없다 두렵지 않은 척 꾸밀 필요도 차 없다 두려움은 거기에 있다 모든 인간은 공포로 가득 차 있다 공포는 인간 본성의 일부분이다 두려움을 인정하라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애고는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애고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애고와 싸우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열쇠다 그럴 때 그대는 맞아 우주는 이렇게 큰데 우리는 너무 하찮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잖아 하고 두려움을 인정하게 된다 인생은 죽음으로 포위되어 있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언제 죽음이 우리를 덮칠지 모른다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점차 두려움은 사라진다 두려움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가 공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이렇게 사라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두려움과 반대되는 것을 만들지 말라 반대되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을 때 두려움은 그냥 가라앉는다 그대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내 말은 그대가 두렵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두려움은 거기에 있으나 그대는 두렵지 않다 이해하겠는가 두렵다는 것은 그대가 두려움에 맞서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대는 두려움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려움은 거기에 있다 두려움을 인정하라 나무가 푸르듯 인간의 본성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본성이 이러한데 어찌하겠는가 나무는 푸르름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 두려움은 죽음의 그림자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 앞에 서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실제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어렵다 그대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이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여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가 그대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또는 그대의 느낌이나 감정 그대라는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랑하기란 더욱 힘들다 사랑에 대해 생각하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하기는 힘들다 인류 전체를 사랑하기는 훨씬 쉽다 진짜 어려운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신이나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쉽다 실제 사람을 만나 그를 알게 될 때 진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 알아간다는 것은 큰 변화와 엄청난 도전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의 연인은 그대의 노예가 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 그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래서 진짜 문제가 발생한다 애당초 노예가 되려고 태어났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노예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운 존재이다 모든 존재들은 자유라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은 자유 자체이다 그러므로 명심하라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그대라는 개인과는 아무 연관성도 없다 사랑으로 생기는 문제는 사랑이라는 전체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사랑을 한 개인의 문제로 생각지 말라 그럴 경우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모든 사람이 직면한 문제는 모두 똑같다 사랑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사랑의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인간관계 자체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대를 몰고 간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직접 겪어보는 것은 좋다 동양에서는 사랑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아예 사랑 자체를 피했다 동양 사람들은 사랑을 부인하고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초연이라느니 집착이 없다느니라는 말로 미화시켰다 점차 그들에게는 사랑이란 감정이 죽어갔다 동양에서 사랑은 찾아보기 거의 힘들다 오직 명상만 남아있다 명상이란 홀로 있음을 즐긴다는 의미이다 명상은 그대가 오직 자신과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대라는 존재의 원은 그대 자신으로 완성되었다 원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물론 명상을 통해 그대가 가진 문제의 99%는 해결된다 그러나 그대가는 너무 크다 그대는 괴로움을 덜 겪게 된다 동양 사람들은 불안을 더 적게 느끼고 덜 긴장한다 그들은 자신만의 내면의 동굴로 들어간다 그 속에서 보호받으며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에 전념한다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쓸 필요도 없다 내면의 동굴 안에서는 움직임이 적기에 적은 양의 에너지만 쓴다 그는 행복해한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죽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가 느끼는 행복은 가슴 벅쳐서 나오는 환희가 아니다 기쁨도 없다 기껏해야 불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한다는 말과 같다 이것은 건강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건강은 긍정적이다 그 자체로 빛을 발한다 다시 말해 질병이 없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면 시체도 질병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동양에서는 사랑 없이 살려고 가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속사 인연을 끊으면서 사랑과 인연을 끊으면서 남자, 여자 또는 사랑이 꽃피울 모든 가능성과 절연하면서 살아왔다 자이나교 승려들, 힌두교 사제들, 불교의 승려들은 혼자 있을 때 여자와 대화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물론 얼굴을 직접 봐서도 안 된다 여인네가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 다가오면 눈을 밑으로 깔아야 했다 실수로라도 여인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 시선은 발끝을 향해야 했다 한 번 사랑의 소용돌이에 들어서면 무기력하게 빠져들기 때문에 이토록 조심했던 것이다 동양의 승려들은 민가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집착과 사랑이 일어날 여지를 아예 없애고자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지도 않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방망했다 그리고 관계가 일어날 가능성을 피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마음의 고요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어떤 외부의 작용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을 맛보지 못했으며 삶 자체를 숙제로 여기지도 못했다 서양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서양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 행복을 얻고자 애를 썼다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 우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기에 아예 돌아갈 방법조차 모른다 길이 어디에 나 있는지 집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생이 덧없다고 생각하며 어디에서도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그러면서 점점 섹스에 몰입한다 이성애나 동성애 그리고 자기성애에 빠지게 된다 사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지만 더 공허감을 느낄 뿐이다 사랑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랑 안에는 침묵이 없기 때문이다 행복은 있지만 침묵은 없다 역시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이다 침묵 없는 행복감은 한순간의 열정이나 흥분과도 같다 아무것도 아닌데 야단법석 떠는 꼴이다 이런 열정적인 상태가 되면 그대는 많이 긴장한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저 쫓고 쫓기는 것밖에 없다 결국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이 밑빠진 독에 물붙기였음을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을 찾아야매도 부질없다 동서양의 방법은 모두 실패했다 동양에서는 사랑 없이 명상만 하려고 했기에 실패했다 서양에서는 명상 없이 사랑만 하려고 했기에 또 실패했다 내가 할 일은 이 두 개를 통합시켜 그대에게 주는 것이다 사랑 있는 명상 명상 있는 사랑이다 인간은 홀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 내면에서도 행복하고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야 한다 집의 안과 밖을 모두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 집 밖의 정원도 아름답게 갖고 와야 하고 침실도 예쁘게 꾸며야 한다 정원과 침실은 서로 반대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명상이 내면의 은신처 내면의 작은 성소가 되어야 한다 세상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 그대 내면의 작은 성소로 들어와 안식을 취할 수 있다 그곳에서 그대의 내적 존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스스로 기운을 차릴 수도 있다 다시금 활기차고 신성하고 젊고 새로워진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를 만나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침묵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침묵이 아니다 문제를 당당히 직면하고 나서 고여 있을 수 있는 침묵만이 우리가 바라는 그 침묵이다 사랑과 명상 이 두 가지에 대해 조언을 하겠다 우선 먼저 명상을 하라 그대 존재의 가장 가까운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항상 좋다 이것이 명상이다 그러나 명상으로만 굳어지면 안 된다 명상의 에너지가 이리저리 움직여 활짝 꽃을 피워서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문제로 여기면 안 된다 두려움은 문제거리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아니 두려워해야만 한다 인생은 두려워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져야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된다 용맹해진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용맹한 사람은 두려움을 담안 억누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자에게 두려움은 진정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길은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용맹한과는 차원이 다르다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것은 삶의 실태를 직시하고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깨닫는 것이다 두려움을 인정하라 문제는 그대가 두려움을 거부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대는 지금껏 용맹해지자라는 매우 이기적인 이상을 가지도록 교육받았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어리석게 한이 없다 지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바보에게는 한 줌의 두려움도 잃지 않는다 버스기사가 경적을 마구 울려대도 바보는 아무 두려움 없이 길 한가운데 서 있다 황소가 돌진해도 바보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서 있다 바보는 이런 법이다 그러나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사방에 뱀이 우글되는 환상에 빠져 비명을 지른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쫓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두려움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간다면 그것은 문제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두려움은 자연적인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은 인생에 어떤 두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모든 두려움의 90%는 상상에서 비롯된다 10%의 진짜 두려움만 인정하면 된다 나는 사람들을 용명스럽게 만들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흥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예문하게 깨어서 지켜보도록 도울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성숙하기 위해 두려움은 디딤돌이 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공허함이 주는 두려움에 대한 명상 매일 밤 잠들기 20분 전에 눈을 감고 그대의 텅빈 내면 속으로 들어가라 내면의 텅빈 자리를 인정하고 그대로 거기에 있게 하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도 그대로 놔둬라 몸이 떨리도록 두려워하라 텅빈 공간을 거부하지 말고 인정하라 2, 3주 후면 그것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낄 것이다 비어있음이 나름대로 신의 은총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은총에 가슴이 벅차오를 때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것을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전혀 없다 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든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라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진다면 그렇게 하라 아마 태아 자세가 자연히 나올 것이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같은 자세이다 머리가 무릎이나 방바닥에 자연스럽게 닿으면 그렇게 하라 그대 내면의 자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저 있어라 어떤 기술도 어떤 만트라도 어떤 수고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거기에 있어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어라 그것은 그대가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어떤 것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미지의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그대 마음에는 불안이 감돌 것이다 마음은 그것을 다룰 능력이 안 된다 이전의 이와 같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은 당황해한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분류하고 이름 붙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마음이 기존의 세계라면 신은 미지의 세계이다 기존의 것은 결국 미지의 세계의 부분이 될 수 없다 한 번 기존의 세계에 들어가면 미지의 세계, 신의 세계에 속하지 못한다 미지의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아야 한다 그대가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더라도 그 세계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남는다 불가사의는 결코 풀리는 법이 없다 신비의 본질이 그렇다 그러므로 매일 밤 내면의 그 공간으로 들어가라 두려움이 거기에 있고 떨림이 거기에 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점차 두려움은 조금씩 줄어들고 반대로 기쁨은 더 많아질 것이다 3주가 채 못되어 어느 날 갑자기 넘쳐나는 행복을 느낄 것이다 에너지가 일순간 솟구쳐 오르고 기쁨에 넘치는 그대 존재를 발견할 것이다 마치 밤이 지나고 아침 태양이 지평선 위로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두려움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좀 얻으셨나요?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해가 주시는 첫 걸음이 되실 것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나비스쿨을 함께 듣고 계시니까요 어떻게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점심이 되어있는 도로를